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실 10시 구간에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빠르게 릴레이로 핑퐁핑퐁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다가 내가 이 종목 궁금하다. 내가 매수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는 종목들 궁금한 게 더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이나 샵 3772번으로 궁금한 점, 매수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손절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마지막에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면서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피드 종목 10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주식시장의 베테랑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대결을 펼치고 있죠. YG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맹호클럽 황윤석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아주 베테랑 솜씨가 넘치는 종목 소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종목 릴레이 시작하기 전에 어떤 종목을 두 분이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하신 분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가지고 온 10가지 종목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오늘 10가지 종목입니다. 차용주 소장의 5가지 픽을 확인해 볼까요? 삼성증권, 롯데칠성, 한화손해보험, CJENM, 포스코 이렇게 5가지 종목을 골라오셨고요. 방윤석 전문가의 픽입니다. KG, 이린시스, 대덕전자, 웅진, OCI, 매드팩토 이렇게 10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 종목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10가지 종목을 공개해 드렸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보시다가 이 종목 중에 내가 조금 더 궁금하다, 관심이 있다 하시는 종목이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이나 샵 3772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궁금한 점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조금 더 반영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종목 릴레이, 스피드 종목 10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용주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 소개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삼성증권을 말씀드리겠는데, 삼성증권 증권주들 한 두어 차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 삼성증권을 뽑아온 이유는 차트가 이뻐서입니다. 그런가요? 차트가 상당히, 이제 여러분들 그 윌리엄 오닐의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베스트셀러를 많이 보셨을 텐데 거기 보면 오닐의 컵이라는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잔의 모양이 형성이 되면 주가가 그렇게 상승해서 올라간다는 것을 미국 시장에 있어서 상승한 주식들을 역추적해 보니 그런 모양이 나오더라라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 삼성증권 일봉차트라든지 주봉차트를 놓고 보면 딱 오닐의 컵 모양이 전형적으로 딱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닐이 얘기한 캔슬림에서 보면 분기 이익이 꾸준히 늘어나야 되는데 현재 증권사들의 이익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현재 지금 펀드멘탈이 강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기술적 분석상 상당히 이쁜 모양이 나왔다라고 본다면 여기 거래량까지 포함해서 전형적인 오닐의 컵 모양이 나왔다라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보일 수가 있다. 그리고 현재 지금 52주 신고가를 오늘 터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이 약간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회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최근에는 펀드 판매 이익까지 늘어나는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업계 대장주는 우리가 대장주를 매수해야 되는 입장에서 본다면 증권업계에서 대장주는 단연코 삼성증권이 그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도 충분히 유효한 주식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5초 남겨두고 차영주 소장님이 첫 번째 삼성증권 좋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차트가 지금 예쁘게 자리가 잘 형성되어 있고 증권업에 대한 증권 투자하시는 분들 요즘 워낙 많으니까요. 이런 호재는 계속 이어진다. 그중에서 증권주 중에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증권 한번 매수해보자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황윤석 전문가의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실까요? 네, KG 이니시스입니다. KG 이니시스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정상적인 생활, 일상으로 복귀가 얘기되면서 오프라인 소비가 늘어날 거다 해서 온라인 전자결제업에 대해서 약간 등한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 오프라인 소비뿐만 아니라 메인 결제 시스템이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될 거다. 디지털 화폐 수혜주로 이제는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부각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도 저평가 의견이 나왔는데요.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이 앞으로 계속 증가율이 확대될 거다. 올해는 20%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증가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동안 억눌렸던 여행 관련 소비들이 저도 이제 추석 연휴 때 미국에 있는 집에 가려고 전 이제 항공권을 결제했는데 이미 항공권을 결제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추석 연휴 때 이미 거의 뭐 동남아 지역뿐만 아니라 웬만한 지역들은 거의 이제 뭐 오버부킹이 돼 있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런 걸 결제하려면 역시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항공권을 사야 되는 결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KG 이니시스를 주목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팬데믹 이전에 보면은 월별 TV 결제가 지난해 1조 9,800억에서 올해는 2조 2천억 정도로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저점 매수 타이밍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2, 1,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KG 이니시스 결제주를 이제 조금 등한시하면 안 된다. 오히려 오프라인으로 나가도 여전히 전자결제에 대한 이슈는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시고요. 그중에서 전자결제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KG 이니시스를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셀리님도 유튜브 댓글에 결제주 올해의 유망 주식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다 해주시면서 잘 지켜보겠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차용주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 바로 소개 갈까요? 네 롯데 7성인데 롯데 7성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롯데 7성 사이다요. 7성 사이다가 떠오르죠. 이제 그러면 여름 송수기가 올 것이다. 맥주죠. 맥주죠. 제주 맥주 드셔보셨습니까? 제주 맥주 먹어봤습니다. 곰표 맥주 드셔보셨습니까? 곰표는 제가 아직 못 먹어요. 근데 워낙 유명하죠. 네 많이 팔린다던데. 곰표와 제주 맥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공통 카테고리가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롯데 7성입니다. 아 롯데 7성인가요? 롯데 7성에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세법이 바뀌어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과거 오비라든지 하이트 진로라든지 이런 쪽에서 맥주를 직접 만들어서 이제 직접 생산자가 판매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위탁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양한 종류의 수제 맥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맥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현재 위탁 생산 신설 1위가 바로 롯데 7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제주 맥주도 상장이 됐습니다만 제주 맥주는 단순하게 이런 것들은 위탁을 맡기는 입장이고요. 현재 지금 CU에서만 판매되는 현재 지금 곰표 맥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인기가 높다. 여러분들이 쉽게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겁니다. 드셔보신 분들이 입장에서 본다면 맛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에 결국 우리가 OEM과 ODM 부분에 있어서 강자가 롯데 7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이다라든지 그런 다른 종류의 음료 시장도 앞으로 더욱 더 커질 것은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기저효과에 따른 그리고 생산, 위탁 생산에 따른 휴제를 실질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 1,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차영주 소장님은 첫 번째로 롯데 7성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는 맥주를 위탁 생산하는 이 수혜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게 제주 맥주, 수제 맥주들도 그걸로 돈을 많이 벌겠지만 이제는 롯데 7성이 그런 맥주를 직접 만들어서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요. 기대를 해보자 라는 의견. 여기에다가 여름 성수기까지 다가온다라는 것까지 얹어서 힌트를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황윤석 전문가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대덕전자입니다. 대덕전자요? 반도체 회로기판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갖고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거고요. 저는 윤석열 테마주로 가져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보면 대덕의 사회의사인 정덕균 서울대 정기정보공학부 석자 교수가 만났다라는 것 때문에 대덕이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대덕에서 인적 분할을 했기 때문에 이게 대덕전자가 사실은 지금 차트를 보면 수직 급등한 거는 대덕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대덕전자를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기업의 실적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고요. 일단 먼저 급등한 종목들보다는 후발주적이 조금 개인 투자자들이 쫓아가기에는 안전하다라는 측면에서 가지고 왔고요. 그다음에 대덕전자의 경우는 지금 올해 PCP, BGA 매출이 올해 월 500억 정도에서 내년에는 2천억 정도로 굉장히 크게 급증한다는 거고요. 지금 증권사에서는 목표가로 1만 9천 원 정도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덕전자는 지난해 보면 PC부터 데이터 센터 매출 수요가 급증해서 반도체 회로기판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 테마가 안 먹힌다 그러면 기본적인 실적 증가 종목으로도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두 번째 황윤석 전문가의 종목은 대덕전자.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이야기가 솔솔 피어나오고 있는데 정치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이 들쭉날쭉할 시즌이 점점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힌트를 얻으시고 그렇다고 정치 투자 테마주들은 좀 위험한 성향이 있는데 하지만 대덕전자는 본 사업의 실적도 어느 정도는 믿을 만하다라는 추가적인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한번 잘 유의 깊게 주의하셔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차용조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한화손해보험인데요. 한화손해보험. 손해보험 업계에서 나름대로 지금 현재 강자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쉽지 않은 종목입니다. 이게 적자여서 지금 흑자로 전환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 바로 이런 종목입니다.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때 주가가 가장 드라마틱하게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주가 상황은 적자 상태를 반영해서 상당히 조정을 받은 상황인데 이게 흑자 전환되는 게 언젠지를 잘 파악한 분들만 과감하게 적자에 들어갈 수가 있고 흑자로 전환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는 이미 좀 늦었다. 우리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카카오였다. 카카오 같은 경우 10만 원대 적자에서 계속 횡보한 이후에 흑자로 전환되면서 50만 원, 지금 60만 원대까지 드라마틱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하나손해보험이 그러면 어떻게 흑자로 전환되느냐라는 부분들인데 현재 지금 보험료 인상 효과를 좀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손해보험 같은 경우 3년 만기이기 때문에 이게 도래할 때마다 보험료가 올라가죠. 보험료는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 손해보험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활동이 좀 멈춰졌기 때문에 손해률은 떨어지고 보험료는 올라간다. 그럼 뭐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그리고 손해보험사들이 해외 투자에 대한 대체 투자 손실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한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데서 중소업체이다 보니 조금 자유롭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로 증권가들이 요즘 주목하고 있다라는 점을 덧붙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화 손해보험에 대한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셀린 님이 짧게 질문해 주셨는데 그럼 한화 손해보험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나요? 짧게 간단하게 해 주실까요? 제가 지금 차트를 안 보여서 이따가 끝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황윤석 전문가의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웅진입니다. 웅진이요? 웅진도 역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국민의힘 당대표로 출마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어제 삼보산업하고 넥스타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정치 테마주의 좋은 점이 뭐냐 하면 한방이 굉장히 세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침해를 하는 건데 제가 이걸 힌트로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떤 이슈가 있냐면 네 달 초에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 참여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미 언론지상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웅진이라는 종목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게 파평윤 씨다. 똑같은 파평윤 씨다라는. 그러니까 윤석금 회장이, 웅진의 윤석금 회장이 동일한 파평윤 씨다라는 건데 지금 정치 출마 선언을 충남 아산에 있는 현충사에서 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거는 언론 보도입니다. 정확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윤 전 총장의 고향이 충남 논산이다. 그래서 이미 여기서 지지하는 모임들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보면 파평윤 씨의 모임들이 나와서 정격적인 지지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급등락이 나오는데 이런 급등락에 너무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되고요. 저는 단기 대응을 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웅진에 대한 이야기 전 종목에 이어서 정치 테마주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죠. 단기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 해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렇게 종목 소개를 계속해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라든지 더 알고 싶은 점이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이나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고 함께 종목 설명 더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설명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차용주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번째 종목 전에 하나 손보 목표가를 한 6천 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또 질문이 하나 있는데 보미님이 CJ E&M에 대해서도 15만 2천 원 정도를 매수하셔서 수익 중이시래요. 목표가도 제시해 주시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CJ E&M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현재 지금 몸의 터미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들이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데 티빙에서 목표를 이런 걸 찾는다. 현재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티빙 그러면 아직까지 그렇게 다른 넷플릭스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들인데 이게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현재 지금 CJ E&M의 주가를 새롭게 증권가에서 평가하는 모습들이고요. 여기에 이제 그럼 CJ E&M이 얼마를 투자하느냐라는 건데 3년간 무려 5조 원, 아니 5년간 무려 5조 원을 투자하겠다. 지금 현재 이런 포부들을 밝히고 있고 글로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지금 다양한 이벤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현재 지금 우리가 국내 시장에 있어서의 한계는 분명 존재한다라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의 진출을 허용을 한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오늘 일봉 차트상에서 본다라면 다소 조금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요. 거래량이 지금 벌써 1시간 40여 분밖에 안 지났는데 거래량이 많다라는 것은 오늘 저는 여행주 매도사인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엔터주들도 오늘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 본다라면 주봉상 직전 고점을 뚫어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월봉상 아직 숫자가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18만 원대까지는 조금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CJENM 일단 18만 원 정도까지는 좀 열려있다. 그리고 해외 투자 OTT가 최근에 넷플릭스가 주춤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도 CJENM 계속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황윤석 전문가의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갈게요. 다음 종목은 OCI입니다. OCI요? OCI는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면 미워도 다시 한 번입니다. 그래서 OCI 때문에 오랜 시간 투자로 고통을 겪으셨던 투자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지금 폴리실리콘 가격이 한 달 사이에 17.72달러에서 25.41달러로 43%가 급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등하고 태양광 그린 에너지 얘기할 때 잠깐 반짝 상승하고 오랫동안 장기 하락 내지는 조정을 했던 것들을 많이 기억을 하시면서 믿을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올해 영업이익이 3천억 돌파가 예상이 되고 최대 10년 만에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태양광 설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린 에너지의 수요. 지금 친환경 그린 에너지의 수요 정책적으로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무엇보다도 이게 지금 보면 부업인 부동산 개발로 해서 대박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2조 7천억 정도의 수익이 났는데 아파트와 오피스텔 분양 이런 쪽으로 해서 부업이 사실은 본업을 능가하는 정도의 그런 수익이 나고 있고 바이오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저는 꼭 호재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바이오 산업에 진출하면서 사업 다각화를 한다는 것은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요인이고요. 지금 가격적으로 볼 때도 손해볼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3, 2, 여기까지입니다. OCI 태양광 본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부업으로 부동산과 바이오 쪽의 이야기들도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위혀도 다시 한번 OCI 여러분들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종목씩 남으셨는데 이거는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영규 소장님 마지막 뭐죠? 저는 추천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종목 중에 하나의 포스코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는 일단 많은 내용들이 지금 혼돈이 있으실 거예요. 언젠 좋다고 그랬다가 언제 또 나쁘다고 그랬다. 이런 대표적인 종목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업의 변화는 항상 생깁니다. 좋다고 얘기했다가도 딱 돌아섰는데 갑자기 기업의 악재가 발표되면 나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차트상 놓고 보면 하락 추세되어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아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중국에서 경기 개발에 따라서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봤는데 철광선 가격 등 악재가 또 주말했죠. 따라서 우리가 포스코에 대해서 좋다는 데 방점을 찍으시기보다는 변화되어 있는 그런 쪽에 방점을 찍으시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포스코 그동안 가격이 많이 좀 올라왔는데 이제는 약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자는 의견, 취지로 차양주 소장님이 포스코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포스코도 오늘 좀 하락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번에는 황유석 전문가의 마지막 종목 소개해 주시죠. 마지막 종목은 매드팩토입니다. 매드팩토는 지금 미국 임상종양학회, 아스코가 6월 4일에 개최되는데 과거에 이런 임상학회나 무슨 학회가 있으면 매드팩토는 급등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항암신약인 백토서티브 관련해서 임상 데이터를 발표하려고 하는데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면 항암신약이 시장에서 아주 강하게 먹혔던 지금 분위기와는 지금 상당히 다른 분위기고요. 이미 급등했다가 바닥을 치는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단기 대응을 해야지 지금 목표가를 높게 잡고 길게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거는 적합치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매드팩토도 역시 황현석 전문가도 약간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 해보자라고 하면서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 포스코와 매드팩토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모두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여러분들 잘 종목 들으셨고 잘 챙기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유튜브의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정보는 본인이 듣고 해석하는 거고 본인이 판단하는 거다라고 저희 시청자분들 워낙 스마트하시기 때문에 두 분의 여러 가지 종목을 본인들이 잘 판단하셔서 선별하셔서 좋은 종목을 이렇게 관심 종목에 담아두시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소개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주시고 또 그거에 대한 피드백도 나중에 내일이나 모레나 또 한번 주시면 저희가 항상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피드 종목 10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 그리고 이데일리온 맹호클럽 황윤석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